Tomorrow, Tomorrow, I love you and Tomorrow, you're always a day away 국민 프로듀서님, 안녕하세요. 저는 밀리언 마켓 소송 연습생 16살 조사랑입니다. 네,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어리지 않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저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려면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의 다양한 모습들 중 하나인 밝은 모습과 귀여움을 춤과 노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난 니가 채워왔어, 난 니가 채워왔어, 시작해볼까?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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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네, 저 조사랑 이름처럼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 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저 잊지 마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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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